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평행세계 영화 인셉션을 보면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 꿈의 시작 부분이 어디서부터 인지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내가 다른 세계의 차원으로 가버렸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느샌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앉아 정확히 무리뉴 그 남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축구는 내 인생에 큰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나름 재미있게 글을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차가 집 동네에 가까워지자 나는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별 생각 없이 본 바깥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주위 건물 중에 3분의 1가량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소방차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이것 꿈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꿈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가격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나에게 주위를 더 둘러보라고 했다 나는 나 자신을 때리려던 주먹을 내려놓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히 우리 동네였지만 우리 동네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기억하던 동네가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던 것과 같은 건물들도 있었지만 다른 건물들도 듬성듬성 끼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패닉 상태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진정하고 우리 집이 있는 곳을 보라고 하셨다 내가 그곳을 보자 7년째 살고 있던 집 우리 집은 이미 허어 발판이었다 잡초만 큼직하게 자라 있을 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이성을 되찾자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되었는진 몰라도 10년 전 과거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차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정확히 왜 그런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이곳 세계가 과거인지 평행 세계인지 아니면 과거의 평행 세계인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 의견에 동의하며 다시 주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아버지는 뭔가 눈치챈 듯 뒤를 돌아볼 듯하며 나에게 왼쪽을 보라고 말했다 내가 왼쪽을 보자 거의 4사이즈만한 거울벽이 존재했다 그러나 내가 알던 상식과는 뭔가 다른 거울이었다 나는 분명 앞으로 걷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걷고 있었다 나를 제외한 거울벽에 비추는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걷고 있었다 나는 놀라 계속해서 거울을 떨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잡고 거울에서 눈을 떨어지게 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앞으로 웬만하면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알겠다고 하며 다시 아버지를 뒤쫓아갔다 그때의 경험으로 봐선 아마 그곳은 평행세계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단순한 과거였다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뒤로 걷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상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오직 나만이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 뿐이었다 3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렀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부자는 늦게나마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 세계에서의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과거의 그리움에 묻혀선 살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안심시키며 딸에게 했다 그 세계의 시간으로 봐서는 2000에서 2006년대 사이였던 것 같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간 뒤 어떤 여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저 여자가 우리가 살던 2014년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X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기억하기에 우리가 이 세계로 넘어오기 전에 저 여자의 연예 이야기 기사를 봤다며 나보고 그 이야기의 남자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말하는 X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였는지 현재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어요 설령 내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한다고 해도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버지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대로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는 너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사정 끝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며 아버지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내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가족에게 정말 죽도록 맞았다 장난 아니고 정말 미친 듯이 진작에 패든 맞았다 야구빠로도 맞고 빠루로도 맞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분대에서도 그렇게 맞지 않았다 물론 맞을 만한 일이다 아무튼 그 일을 빌미로 나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 글을 쓰다 하나 기억나는 것은 나의 안에 드는 여자가 결국엔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인생사를 쓰기엔 너무 많으니 다 쓰지는 않겠다 나는 아내의 능력 덕에 돈 문제로 고민하는 일은 없었다 내가 그 세계에서의 삶을 끝마칠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내게 신 같은 존재였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나와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와 함께 얘기했다 내가 아플 때면 정말 효능이 끝내주는 약을 가지고 오셨고 내가 아내랑 다툼이 있을 때면 항상 현명하게 중지해 주셨다 내 아내와의 기억보다는 오히려 나의 아버지와의 기억이 몇 배로 더 많았다 나는 그만큼 아버지를 의지했고 아버지도 나를 아꼈다 그리고 내가 암선고를 받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버지도 어느 상가 나의 곁에 있지 않았다 나는 70살에 맞췄는데 내가 죽기 며칠 전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왔다 아버지는 나에게 조금 걷자고 하셨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아버지 제 나이가 몇인데 힘들게 걷자고 하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나에게 손가락으로 밖을 가르쳤다 나는 툴툴거리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조금 걷자 아버지는 내게 여기가 어디냐고 기억나는지 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희가 이 세계에 처음 온 곳이네요 아버지는 나와 딱 붙어서며 내 왼쪽을 가리켰다 내가 왼쪽을 보자 이 세계에 와서 처음 보았던 벽거울이 아직 있었다 나는 아직도 뒤로 걷고 있었다 나는 그 거울을 보며 말했다 역시 저는 아직도 뒤로 걷고 있네요 아버지도 나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를 거울로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아버지가 목소리 내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던가 하니 내게 아버지가 있었던가 깨달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 목소리도 기억 못할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내 흔들리는 눈빛을 보더니 씩 웃으셨다 그리고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말씀하셨다 너가 내 앞에서 죽는 건 도저히 못 보겠구나 아버지의 손이 내 몸에 다쳐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모두 꿈이었다 그곳에서의 50년 가까이의 인생이 모두 꿈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결과가 보이는 뻔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한참을 침대에서 앉아있던 후에 나는 내 침대에서 일어나 씻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속옷을 챙기고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뒤덮어서 머리가 지끈지근거리는 것도 같았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나는 이 꿈이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무심결에 나는 욕실 거울이 비친 나를 봤다 두 번째 이야기 집차 어느 커플이 있었다 그들은 장례를 약속해서 머지않아 결혼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남자는 여자를 매몰차게 찼지만 매일 밤 여자는 남자의 아파트에 찾아왔다 문 앞까지 찾아온 그녀는 남자를 매일 불렀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여자는 열쇠가 있는걸 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밤새 흐느껴 울다가 새벽이 돼서야 사라지곤 했다 아침이 돼서 문을 열어보면 여자의 이름만 쓴 혼인신고서가 남겨져 있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남자는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여자 집에 가니 여자는 없었다 이미 일주일 전에 차살했던 것이다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여자 옆에는 혼인신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밤마다 찾아온 그녀는 왜 열쇠가 있다면서 들어오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의 큰 재단기에 손목을 잘라 차살했기 때문에 즉 매일 밤이 찾아왔지만 손이 없어서 세 번째 이야기 인육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들은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다 일단 정답은 인육이다 일단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람이라면 말이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인육이라는 단어를 보고 혐오감 내지는 구토감을 느꼈을 테지 하지만 생각해보라 애초에 맛있는 음식에서 맛있다는 감각은 무엇일까 바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을 섭취했을 때 느끼는 감각이다 단 것과 고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낀다 또한 짭짤한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왜일까 바로 몸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은 인육이다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식품이다 당신의 이성은 인육을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본능은 인육을 원하고 있을 테지 하지만 이 전세계 어디에도 인육을 권장하는 나라는 없다 왜일까 당연히 너도 나도 사람 고기를 먹겠다고 달려들면 사회라는 틀이 깨질 테니까 사람이 서로 먹고 먹히는 야생 같은 사회에서 내가 인육을 먹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먹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호식자는 언제나 비식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체내적으로 인육에 대한 혐오감을 주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육을 먹을 방법은 있다 조금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말이지 인육을 접한 계기는 사소했다 그냥 호기심이었다 미국 수사 드라마를 보던 중에 인육이란 페마가 나와서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했다 중국인과 조선족이 사람을 납치해서 고기로 팔고 있다는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을 읽던 와중이었다 어떤 블로그에 카테고리의 인육 판매라는 항목이 있었다 나는 클릭했고 곧바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됐다 웬 생통맞게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는 초록색 컬러의 카페가 튀어나왔다 운영자의 아이디는 농부의 카페 설명에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 가입자 수가 50명 정도의 작은 카페였다 내가 낚시를 당해 엉뚱한 농업인 동호회에 들었나 싶어서 나가르던 찰나에 혹시 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생각은 들어맞았다 농산물 동호회라는 카페의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없고 원통 후기 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시물은 전부 비공개였지만 제목은 읽어볼 수 있었다 택배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육질이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안되나요?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A급은 왜 안 파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왜 농산물 사이트에 육질이 좋냐는 글이 있단 말인가? 그래 농가에서 키운 돼지나 닭 같은 걸 거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라는 단어가 어째서인지 수상하고 찝찝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가입 신청을 눌렀지만 이곳은 신청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었다 신청하면서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카페지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난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여기 잉류 거래하는 카페 맞죠?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가입허가 부탁드립니다 그날 새벽에 바로 가입허가가 났다 가입 후에 확인한 카페의 규칙은 이렇다 1. 신규 가입허는 새싹 등급이다 2. 등급은 새싹, 모, 벼 순으로 택배라는 것을 구매한 금액 따라서 올라간다 3. 벼 등급은 아이디가 정지되고 다른 카페로 옮겨진다 택배란, 겉은 겉으로 보기에는 농산물 택배다 설명에는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항암효가와 항산화효가 효소가 풍부한 신토불이 우리 잡곡이라고 써져 있었다 의아한 건 잡곡의 A, B, C로 등급이 나뉘어 있었다 국물에 사용하는 등급이 아니지 않나? 내가 알기로 농산물은 보통 상급, 특급 이런 식으로 나뉜다 최소한 쌀을 사면서 A급이라고 붙은 건 못 봤다 명세기 농산물 카페가 등급을 잘못 표기했나? 뭐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가격은 등급에 따라서 2배씩 뛴다는 모양이고 10급이 1kg에 10만원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1kg당 10에서 40만원이나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또한 택배를 5번 구매할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한다 카페를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5명 안팎인 것 같았다 벼등급부터는 더 좋은 구기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비밀카페의 가입 자격을 얻는다는 것 같은데 옹지의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등급이 올라가서 다른 카페로 옮긴 모양이다 옹지 농산물 공동구매 신청하실 분은 이쪽으로 공지글을 눌러보니 상품에 대한 사진과 입금할 계좌 그리고 비등급 1kg당 20만원이라는 정신나간 수준의 가격이 적혀있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인육에 대한 호기심과 혹시 손해보는 기분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kg을 구매했다 택배는 이틀 후에 도착했는데 품목에는 곡물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포장을 뜯어보니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과 냉동된 고기가 담겨있었다 고장지 안쪽에는 그대로 강한 양념은 사용하지 마시고 소금을 쳐서 살짝 구워내십시오라고 써져있었다 내 추측은 맞은 모양이다 나는 이거 경찰서에 들고 갈지 내가 먹을지를 고민했다 일단 2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우니 맛이나 부자라고 생각해서 포장을 뜯고 3불의 1일 정도를 떼어다 해동시켰다 살짝 달군 프라이팬에 고기를 얹고 쓰여있던 조리법대로 소금만 살짝 쳐서 구워냈다 고기를 구우면서 든 생각은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고기보다 향이 강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기 한 점을 먹고 난 뒤 남은 고기를 전부 해동시켰다 처음 산 1kg 다 먹고 나니 다음 판매는 일주일 후였다 나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했다 처음 먹어본 인육의 맛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이다 비싼 한우등심을 사서 구워봐도 냄새는 누릿했고 맛은 느끼했으며 식감은 질겼다 인육 인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적금을 깨서 B등급을 10kg 구매했다 200만원을 쓴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계속 먹고 싶었다 일하면서도 계속 고기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점심으로 나온 제육볶음은 손도 안 대고 퇴근 시간이 되자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부리나게 챙겨서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두 덩이를 해동 이걸 먹으면서 신기했던 것은 고기만 먹어도 전혀 느끼하거나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념을 안 하고 소금만 쳐서 구워도 아니 소금을 안 쳐도 상관없다 채소나 소스 등을 안겨뜨려도 맥주나 콜라와 같이 안 먹어도 괜찮다 그 자체로 완벽하다 한 덩이를 구워서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먹게 된다 돼지고기는 제일 많이 먹어본 게 한금반 1kg 정도였는데 이건 2kg을 먹어도 더 먹고 싶어진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다 한참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을 집어드니 발신 잡혀시지 아니다 입에 있는 고기를 억지로 삼켰다 살짝 짜증이 올라왔다 보이스빛이이면 욕이나 거하게 하고 끊어주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성준씨 핸드폰 맞으시죠? 누구시죠? 아 농부입니다 그 카페 직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순간 살짝 소름이 돋았다 새삼 맛있게 먹고 있는 이 고기가 사람 고기라는 걸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전화를 건 이 사람은 사람을 잡다가가 해체하는 살인만 해지는 미친놈이겠지 나는 지금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모를 녀석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한 떨리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헛기침을 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혹시 먹고 계셨나요? 애고 식사 도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강성준씨가 11번 총 220만원을 구매로 카페에서 벼등급이 되셨는데요 벼등급부터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 하고요 차 현재 활동하고 계신 카페 아이디는 정지되셨고 다른 카페에 재가입하셔야 해요 이성이 경고를 보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미친놈들이랑 실제로 만나는 건 위험하다 열심히 먹고 있는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공포라는 감각이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안전하게 고기를 구매해서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한다 나는 일단 거절하려고 했다 아재가 직장도 있고 주말에도 예정이 있어서 좀 지금까지 비등급만 구매하셨는데 오프모임에서는 A등급 고기도 구매가 가능해요 또 다른 카페에 재가입하는 방법도 거기서 설명드릴 거고요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A등급이 한 단어가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먹고 있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있다고 참 오프 참여하시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기는 좀 아까우실 거예요 왜냐면 A등급을 한번 맛보면 냉동 배송되는 B등급은 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거든요 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짐이 고인다 언제죠? 나는 이성과 식욕 사이에서 결국 식욕을 선택했다 오프모임은 나흘 후였다 10kg은 의외로 양이 많아서 나흘 안에 다 먹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 하지만 kg당 20만원짜린데 버릴 수 있겠는가? 고기로만 때우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무리였는지 그 맛있는데 살짝 물리는 감도 있긴 했지만 A급 이상의 고기라는 것은 그런 느낌을 전부 날려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농부라는 아이디대로 장소는 경기도의 한 농촌이었다 버스 간격이 30분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 걸어가야 했다 날씨가 꽤나 더웠던지라 땀이 주르륵 흘렀다 농가라고 하니 좀 낡고 허름한 건물을 상상했는데 주소를 찾아가 보니 의리의리한 저택 하나가 등장했다 나는 살짝 긴장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마중 나온 건 진짜 농부 같은 인상의 사내였다 그을 녀석 가무잡잡하고 키는 조금 작지만 근육으로 다부진 몸매였다 강성준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건너편에서 듣던 그 목소리다 나는 꾸벅목내를 했다 나는 거실에 소파로 안내받았다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커피를 내왔다 하지만 나는 쉬이 커피를 입에 대지 못했다 아무리 식욕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지만 저 커피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아는가 경계를 풀지 않는 나는 커피는 싫어해서요라고 거절했다 농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커피에 뭐가 섞여있는지 의심이 가시나 봐요 전국이다 나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고기로 쓰는 건 동남아인이나 중국인이거든요 여긴 중간 유통 경로일 뿐이고 보통 그쪽에서 생산해서 들어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쉽게 경계를 풀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계절은 여름이었고 여기까지 와서 힘든 건 사실이었다 앞에 커피가 김이 모락모락 나지만 않았어도 들이켰을 것이다 그나저나 그 많은 고기를 나흘 동안 다 드신 거예요 아예 먹다 보니까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고기만 드신 건가요? 이야 이거 대단하신데요? 그런가요? 그래도 맛있어서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이거 이거 오늘 오시길 잘하셨네요 방금 막 A++짜리 고기가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일단 여기서 먹는 모든 고기는 무료예요 홍부처원이랄까요? 많이 드시고 많이 사가주세요 A급은 가격이 세다 보니까 사길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드셔보시면 없어서 못 드실 겁니다 하하 그거 진짜 기대되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다 천만다행으로 정수기가 눈에 들어왔다 저거라면 안심할 수 있겠지 나는 정수기 위에 컵을 꺼내서 물을 담았다 마침 정수기에는 얼음 기능까지 있었다 얼음이 둥둥 뜬 시원한 물을 그대로 들이켠 나는 약간 씁쓸한 맛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머리에 두건 같은 게 씌워져 있었다 몸은 어디인가에 묶여 있었는데 팔다리를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 아니 전신의 관절을 몸가로 묶어 놓은 것 같다 너무 절어서 팔다리에 감각이 거의 안 느껴진다 소리치려고 했지만 입에 재갈이 물려있어서 으붓거리는 것밖에 불가능했다 강성준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농부다 가까이서 농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묘하게 아래쪽에서 들린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떠올렸다 인륙이다 그 맛에 심취해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하 인륙이라고 생각하셨죠? 압니다 그럼 인륙이 왜 맛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사람의 몸은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음식일수록 맛있게 느껴요 그런 점에서 필요한 구성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인륙은 엄청나게 맛있죠 그렇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이자니 지금 저 미친놈이 할 말이 너무 쉽게 예상된다 내 몸을 해체해서 맛있게 먹어주겠다고 할 테지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흥원 의미에서 자신의 몸과 비슷한 구성성분을 가진 고기일수록 맛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B급은 북나마인이나 중국인이죠 잘 먹지 못해서 육질도 별론데 거기다가 냉동까지 해와요 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A급이나 A플러스에 A플러스플러스급은 뭘까요? 지금 내가 저 세대급 중에 하나란 건 쉽게 추리가 가능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눈물이 흐른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버둥거리지만 불가능하다 아 움직이셔도 소용없어요 온몸을 테이프로 감아놨거든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A급은 신선한 고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었을 때예요 역시 신선한 고기가 맛있죠 냉동하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A플러스급은 사람 고기를 먹은 사람이에요 맛있는 걸 많이 먹을수록 더 맛있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A플러스플러스급은 뭘까요? 구르릉! 하면서 저편에서 기계 같은 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두건이 벗겨졌다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커다란 케이블 위에 의자 같은 것에 묶여있었다 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린 건 이것 때문이었나 기계 소리의 정체인 듯 저쪽에서 정육점에서나 불법한 정육기가 보였다 그리고 10명 정도의 눈만 가리는 형태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케이블 주위에 앉아있었다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웅부도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목소리로 그가 농부라는 것이 분간 가능했다 농부가 손을 뻗어 내 재갈을 벗겼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돈 다 드릴 테니까 하하 사실 성준 씨는 여기 케이블 위가 아니라 아래에 앉아도 됐었는데요 원래는 그 자리에 다른 중국인이 앉아있을 거였거든요 근데 그 10kg을 다 드셨다고 하니까요 설마 그걸 다 드셨을 줄은 A플러스 급 중에서도 특급인데 놓칠 수야 없죠 사실 다 버렸어요 고기만 먹으니까 물려서 다 버렸다고요 제발 제발 왜요? 먹는 건 좋아도 먹히는 건 싫으신가요? 나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애초에 인육 같은 거 손대는 게 아니었는데 그건 그렇고 A플러스 플러스 급이 뭘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알 것 같다 근데 대답할 수가 없다 아까부터 저놈이 방금 말했지 않았는가 자기 몸이랑 비슷한 구성 성분일수록 맛있다고 눈치 치셨나 보네요 A플러스 플러스 급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고기예요 극상의 맛이죠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A플러스 밖에 맛보지 못할 거예요 성준씨만 특별히 A플러스 플러스 급을 맛보게 해드릴게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던데 사양하지 마세요 참 죄송하지만 마취는 못해드려요 약이 들어가면 고기가 쓰거든요 혹시요 깨무시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물려드릴게요 제발 집이라도 팔아 다시 재가리 물리고 두건이 씌워졌다 찌지지 털이 뽑히는 따끔한 감각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테이프가 떼어지고 여러 명이 내 다리를 붙잡고 눌렀다 그리고 기계 소리와 함께 정육이 시작됐다